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첨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또 휴일이죠. 또 새벽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나름대로 부지런하려고 하는데 저를 좋아하고 저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우리 삼성전자 전후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부지런하셔요. 아침 일찍 영상 듣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저도 건강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겠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너무 일일이 되지 않고 삼성전자하고 반도체하고 그에 관련된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차분하게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무작정 유튜브 영상을 듣고 이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항상 본인 스스로가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하고 멘탈도 키워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버튼 한 번으로 눌러가지고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합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하라고 하진 않아요. 주식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없고 항상 못하면 잘 안되면 항상 남탓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해 보면 잘하면 자기 탓이 자기가 잘한 거고 못하면 남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봐서라도 여러분들도 주위에 주식 투자 같은 거 하라고 권유하지도 마세요. 그냥 좋아하는 분끼리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셈측을 해야지 어느 특정 종목이 좋다. 무조건 매수해라. 이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알겠죠. 본인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이 집, 처지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옛날에 복덕방이라 하지만 하여튼 공인중개사 그분들을 계속 만나다니면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발풍을 펴잖아요. 오랜 시간을 갖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 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살아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전달해 드릴게요.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앞선다면요. 나의 진심은요. 뒷전으로 밀리게 되어 있고 내 자신이 소외가 됩니다. 그 나의 입장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하면 상대의 입장은 깊이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가지고 상대가 소외되고 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그 배려심과 솔직함 배려심하고 솔직함이 충돌합니다. 솔직함이 충돌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헷갈린다면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하면 됩니다. 상대가 하는 만큼 상대가 하는 만큼 배려가 없는 상대를 위해서 일부러 나를 희생해가면서 배려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상대에게 나의 진심을 먼저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나를 늘 배려하는 게 느껴진다면 나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상대가 또 나에게 진심이라면 나 또한 진심으로 상대를 대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배려심이 많았던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나에게 진심이었던 상대가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나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은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관계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낡은 관계를 떠나보내야 또 새로운 관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천만쌤 이야기하는 거 잘 명심하세요. 어떻게 보면 주식투자 이런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노조 문제들이 좀 있어요. 노조 지금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노조 문제 삼성전자 사상이 아니라 사내 최대 노동조합인데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라고 하는데요. 7일 날 어제죠. 단체 연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창사 후 첫 파업에 나섰고 다만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차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전삼노 조합원 수가 2만 8천여 명인데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 규모라고 하네요. 전삼노는 이날 파업 참여율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 파업의 동참을 이유로 연체를 쓴 직원들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6월 5일은 휴일 사이에 하루 끼어든 평일인 샌드비치데이 이라 삼성전자 임직원 수만 명이 연체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날도 샌드위치데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해도 올해 연차 사용률은 다소 낮다고 합니다. 사측에서는 연가 투쟁이 예고된 휴무일에 진행된 만큼 반도체 생산 등에서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만 시장조사업체죠. 트렌드포스도 이번 파업 선언은 디램과 랜드플래시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출하량 부족 현상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네요. 이 파업이 진검달이 연휴에 진행이 돼가지고 이미 일부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고 패배의 자동화 생산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루는 지난 1일부터 교속을 이어갔는데 입장체를 좁히지 못합니다. 이후 전삼루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 그리고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서 쟁의권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죠. 파업 선언 이후에 노조 간의 갈등도 증폭됩니다. 초기업노동위원회 조정은 그 파업 선언 당시에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최근에는 과거에 전삼루의 비위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제는 그 7일에는 이건희 삼성자 선대회장이 지난 1993년이죠.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한 지 31주년이 된 날이었어요. 당시 이 선대회장은 삼성은 잘못하면 암 말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품질 경영, 품질 중심 경영을 강조합니다. 이를 기기로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지만 최근에 실적 부진과 노조 파업 선언으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주위에서도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겁니다. 빨리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측도 문제고 노조도 빨리 잘 해결해가지고 서로 간에 윈윈 해야죠. 윈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파업하고 싸우고 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하이닉스하고 HBM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애플을 역전하면서 한때 전세계 시총 2로 올라서는 등 돌풍을 이어갔죠. 국내 증시에서도 하이닉스 주가가 또다시 20만원을 돌파한 그런 아주 충격적인 우리가 모습을 봤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종목별로 희비가 걸렸는데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빠르게 뛰다 보니까 덩달아 오르는 분위기에요. 다만 삼성은 관망세가 두드러집니다. 어제 하이닉스 주가가 전날보다 7.1% 올랐어요. 20만 7,500원에 거래 마쳤고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이달 외국인들은 3,622억 정도 승매수했고 개인하고 기간의 매도세를 넘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하이닉스는 약 2주 전인 지난달 23일 전가 기준 20만원을 기록해서 이미 한 차례 20만원 선물을 20만원 선을 뚫은 바 있어요. 회사 주가는 최근 한 달간 17% 올해 연중 46% 상승을 합니다. 같은 날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의 약 1,500억 정도 그런 규모의 HBM 핵심 장비를 소주했다는 소식이 나온 결과 주가가 0.64% 올랐죠. 한미반도체는요. 이날 SK하이닉스에서 1,500억 정도 규모의 듀얼 TC본도하고 그리핀 공급 계약을 소주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작년 한미반도체 연결기준 매출액의 한 94%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계약기간은 이내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같은 수준으로 인해가지고 한미반도체가 내년 1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이밖에 제주반도체가 또 주가가 1.6% 올랐네요. 회사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데 매수 인기를 끌어요. 끌다가 지난 2월에서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총 117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각에 나섰고 주가가 하락했지만은 엔비디아벌 훈풍의 또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분위기를 타고 한국 AI형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그 ETF ETF가 더 월때리네. 예, 쏠이죠. 쏠 AI 반도체 소부장 시세도 전날보다 0.97%로 올라서 거래를 마쳤고 반면에 삼성은 0.13% 떨어졌습니다. 약보합세입니다. 이렇게 하이닉스가 매수세가 이날 부각된 배경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꼽힙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일에 채태원 예스키 회장하고 광노정 사장이 세계 최대 파운더리 기업이죠. 대만 TSMC를 찾아가지고 AI 반도체 경쟁력 강화 협력을 다지는 등 이 경영진의 적극적인 행보가 투자 기대를 샀다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날 TSMC의 5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 급증을 해가지고요. 2296억 대만 달러죠. 이걸 기록한 점입니다. 전날 대비라도 2.7% 줄어든 수준이지만 한국 증시에서는 AI 반도체 기대감을 자극하는 분위기죠. TSMC는 AI 수요 급증과 더불어서 스마트폰과 일부 가전제품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34%나 급등하다 보니까 주요 협력사인 SK하이닉스 투자 수요를 불러 모읍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지난 4일부터 나흘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정보 기술 그 박람회죠. 컴퓨텍스 2024에 처음으로 부스를 차려가지고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팩트 세팅 금융 데이터 업체들이 이달에 6일날 직계를 보다 보니까 글로벌 증권사죠. 39곳 중에 35곳 35곳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이결라 매수 나머지 4곳은 중립 목표 주가 범위는 2017에서 31만원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균치가 23만 7,100원 정도 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계속 날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대박 치는 거지 뭐 하이닉스 아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럽기도 하네요. 주가가 뭐 날라다니는 거 보니까 대만 파운드 파운드리 업체 TSMC가요 그 ASML의 최신 EUV 노광장비죠. 하이 뉴메리컬 로프쳐 EUV 도입 시점을 기존에 2025년에서 올해 말로 앞당였네요. 그 하이닉 EUV는 일반 EUV보다도 고성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의 필수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TSMC의 그 행보는 2나노미터 이하의 차세대 공정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기한 것을 풀이되고 삼성도 장비 도입에 관심을 두고 있네요. 향후 파운드리 업체 간에 그 장비 확보존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보니까 로조다센 ASML 최고 CFO가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TSMC의 올해 말까지 하이닉 EUV를 공급할 것이다. 발표했고 TSMC는 내년 완공 예정인 대만 까우슘 공장에서 하이닉 EUV를 활용해서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거라는 관측이 있어요. 이 EUV 노광 장비는 빛을 활용해가지고 반도체 원판이죠. 웨이프에다 회로를 그릴 때 쓰이죠. 칩의 미사한 회로를 효율적으로 그리려면 빛의 파장이 짧아야 합니다. EUV 장비의 파장은 13.5나노로 직전 세대 장비인 침자외선 장비의 193나노보다 짧고 이를 통해서 임계선 폭이라고 불리는 회로를 그리는 선의 폭을 기존 30에서 13나노로 좁혔습니다. 하이엔의 EUV는 그 CD를 8나노로 더 줄였고 그만큼 회로를 더 얇게 그릴 수 있어서 칩에 들어가는 그 트랜지스터 크기를 60% 가량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하이엔의 EUV를 쓰면 반도체에 더 많은 그런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성능 AI 칩을 개발하는데 유리하죠. 그래서 하이엔의 EUV 장비가 2나노등 차세대 파운더리 공정의 필수 장비로 불리는 이유고 장비 한대 가격이 기존 장비의 1.5배 수준 한 3억 5천만 유로죠. 우리 돈으로 약 5,200억 정도 됩니다. 네덜란드 장비 업체 ASML이 독점 생산하는데 연 생산 가능 물량은 5대 수준이라고 하네요. 파운더리 후발 투자 인텔이 또 3장비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데 총 6대를 주문했고 이 중 한 대를 지난 4월 R&D용으로 공급받았고 TSMC는 높은 가격 때문에 당초 하이엔의 EUV 장비 도입에 소극적이었는데 TSMC의 부사장이 지난달 1.6년호 공정을 위해서 하이엔의 EUV 장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납당한 것 같아요. 그럼 삼성의 행보도 관심이 커지죠.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2월에 ASML 네덜란드 본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하이엔의 EUV를 살펴봤어요. 4월에는 EUV 장비의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독일 자이스를 찾아가지고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대 정도를 우선 주문한 것으로 알졌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도입 시기는 기술 성숙도를 따져 가지고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네요. 하여튼 하이엔의 EUV 장비 가지고 좀 난리입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빨리 초미세 공정으로 나가야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그냥 치열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꼭 삼성이 살아남아 가지고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큰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